ado.com l 내가 어떤 레슬로인지 알아? 잘 모르지? 관심과 못 받는 레슬러에요 여러분은 나를 잘 몰라 그게 왜 해야 되죠? 나때문에 내가 열심히 안했거든요 열정 기대해 나의 오면 그냥 할아버서 좋아하지 않게 여는 거예요 레슨이 싫었죠? 자 19년 유령이 헷더운 레슨이 싫었다는 컨셉 이 링에서 훌륭하는 사람들은 올라오자 유령이 있었잖아 늙은 거야 안 돼 그래서 그냥 대충 대충 했잖아 그런 결과 내가 누군지 물어봅니다 잘 몰라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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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정신하면서 근데 생각이 다시 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나를 알려야 되는 거라고 결국은 나를 알 수 있게 너 그렇지 해야겠다고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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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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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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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